지만수강 다 끝나면 나 불러 나 자고 있을 때야 시순 자실때 이거 하는 분들이 오더라고 뭐래요? 아! 뭐야? 와! 어? 아! 사람들 누가 들었다는데 마이크 더 사야 된다고 하셨다는데요? 좋아하신다 마이크가 새로 사고 싶은데 안 사줄게 그냥 그냥 저건 몇만원짜데 2, 3만원 저를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기 내린 병동거리 잊을 수 없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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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물개박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야 저런 걸 바로 하시네요 응 블루투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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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노래하는 곡 아! 당신을 사랑하며 우와 그렇지 내가 오늘 민원 들어보는데 주병분들은 이제 어떡하냐 그래도 자랑하며 그런 분이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네 그냥 시끄러워서 못살려 노래 한 20곡 30곡 속 매일 한대요 매일 밤에 그래요? 아이고 아버지 네 나 여름이도 저 몸 다 대한다니까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좋아해 아 요즘 밤마다 노래방에 하나 들었었다고 저 아파트에